마지막 키워드는 부산 오페라 위크입니다. 부산 오페라 하우스 성공 건립을 기원하는 2021 부산 오페라 위크가 10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립니다. 이에 앞서서 제작발표회가 부산 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요. 피가로의 결혼, 카르맨, 부산 오페라 갈라 등 세 작품이 소개됐습니다. 국내외 최고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성악가들과 부산 출신 유망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부산 오페라 위크 기대가 되네요.